전 예전에 방범대장이었어요. 저만 있으면 언제나 든든했죠? 전 신바람 박사였죠. 제 춤실력 한번 보실래요? 전 행복 파트너였어요. 난 애교 덩어리였고요. 귀엽다고 꿰무준 마세요. 비주얼은 늘 제 담당이었죠. 미소천사가 바로 저예요.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세요! 유기견의 이야기, 당신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. 소중한 반려동물, 사지 마세요. 입양하세요. 이 캠페인은 CJ E&M과 함께합니다.